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쓸 때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이렇게 생긴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분류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여기 시작을 눌러서 클릭해보시면 모든 프로그램 밑에 여러가지 보조 프로그램의 메모장도 있고 그림판도 있고 계산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계산기 같은 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것은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서 컴퓨터를 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첫 번째 상용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돈을 내고 구매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쉐어웨어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구매하기 전까지는 기능의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게 이제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웨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프리웨어라고 해요. 자 제가 얘기하는 용어들을 여러분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쉐어웨어인지 또는 프리웨어인지 상용 프로그램인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설치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면 각각의 용어가 무슨 뜻인지는 차차로 알게 되니까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방법과 제거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거라서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실은 뭐냐면 다음 자료실 네이버 자료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찾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자료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다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저는 그 중에서 다음의 자료실을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게임, 인터넷, 드라이버, 리눅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게 대분류입니다. 대분류. 대분류는 큰 분류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분류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게임으로 들어가 보면 옆에 보면 액션, 스포츠, 어드벤처, 전략, 패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은 각각의 게임의 소분류입니다. 즉 대분류가 좀 더 크게 분류해 놓는 거고 소분류는 대분류에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게임의 종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동영상 또는 음악 같은 것들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동영상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프로그램을 깔까? 라고 하는 걸 설명드릴 건데 제일 먼저 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추측해서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동영상을 재생하려고 하니까 동영상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알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많이 소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컴퓨터를 새로 바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쓴다거나 그럴 때 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서는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점 더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다 보면 본인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찾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동영상을 재생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동영상 소프트웨어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뭐를 설치하면 될지를 알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멀티미디어로 다시 들어가서 클릭해보면 멀티미디어 추천자료가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은 이 다음 자료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는 동영상이나 이 소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전 이 중에서 곰플레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클릭해보면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요. 공개 여부에는 프리웨어라고 적혀있죠. 프리웨어가 뭐였죠?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프리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료평가가 4.5점이면 5점 만점에서 4.5점이니까 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네요. 그리고 금주다운이 7만 8천 건이니까 한 주 동안 7만 8천 건을 다운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운받고 있고 자료평가가 좋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는 믿고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생활을 도움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러분의 컴퓨터를 파괴하거나 또는 컴퓨터 안에 있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나쁜 사람에게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반드시를 두 번 붙일게요. 반드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정황상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단계라고 하면 정황이라고 하는 것도 믿으시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설치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우리 효도 코딩에서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홍보를 해도 그 프로그램이 믿을 수 있는지가 애매하면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컴퓨터는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초고속 다운로드가 있고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중에 저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다운로드는 자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제 컴퓨터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이 다음에 자료실이라는 데에 접속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자료실에는 공플레이어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에 대한 파일이 있지만 내 컴퓨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음 자료실에 있는 저 공플레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가져오는 행위를 다운로드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확인 누르고요. 자 이 사이트에서 배포한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필요합니다. 클릭하세요 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부분에다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액티브엑스 컨트롤 설치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자 그리고 전송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송 상태가 바뀌면서 이 초록색 막대기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퍼센트가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컴퓨터로 이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되면 다운로드가 끝난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설치를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자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100%가 되면 완료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폴더 열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다운받은 파일이 G-O-M-P-L-A-Y-E-R-S-E-T-U-P G-O-M-P-L-A-Y-R-S-E-T-U-P 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자 이 파일 자체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거는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걸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 이 G-O-M-P-L-A-Y-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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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약관이 나오는데 읽어보셔야겠죠? 그런데 읽지 않으셔도 돼요. 동의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 필수 코덱 설치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것은 곰플레이어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저한테 필요 없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다음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제외할게요. 나머지는 다 있어도 되고요. 다음을 누르고 이것도 다음을 누르고 설치 폴더를 지정하는 건데요. 폴더는 뭐였죠?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파일과 폴더 시간에 그런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추천해주는 폴더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다가 권장 코덱 설치 안내라고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곰플레이어만 누릅니다. 그럼 전용으로 설치를 누르고요. 이렇게 되면 곰플레이어 설치 완료라고 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버튼을 누르고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탕화면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내리면 보시는 것처럼 곰플레이어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겼어요. 이 아이콘을 제가 더블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환경 설정을 하라고 나오네요. 이거 역시도 곰플레이어만의 특성인데요. 그냥 다 다음으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곰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동영상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겁니다. 제가 설치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제거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여러분 컴퓨터를 쓰다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컴퓨터의 용량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그땐 이제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을 삭제하거나 또 수시로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을 삭제해 주시면 컴퓨터가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삭제하는 방법을 적절히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작 메뉴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어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버튼을 클릭해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의 리스트에요. 이 중에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려면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설치했던 곰플레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기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조가 돼요. 그 상태에서 변경, 제거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곰플레이어를 제거할 것입니다. 제거 버튼을 누르면 제거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 있는 메세지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거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초록색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끝까지 가면 삭제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바탕화면을 와보면 아까 여기에 있었던 곰플레이어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은 이 곰플레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설치와 제거를 통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설치 제거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시길 바라요.